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인체 tv 한상욱입니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HLB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드렸는지 한번 좀 체크를 쭉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리고 저희 허브인체 tv가 보내드린 카톡도 다들 한 번씩 보셨나요 저희가 아침 시작하기 전에 장전 뉴스 장전 관련주 그리고 이제 뭐 허브리핑 아니면 무료촌 종목 이렇게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 안 하셨으면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허브경제TV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에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다 보면 정보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너무 막 내가 공짜를 좋아하고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짜 좋아하면 땡땡땡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하지만 허브경제TV가 드리는 정보는 다 공짜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는 잘 퍼주니까요 자 그러면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메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건 제가 쇼커버라고도 말씀드렸죠 쇼커버도 있고 어느정도 겉머리 외국인 물량도 있고 그래요 계단식 하락이 나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키워드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제가 코스닥 시술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는 엄청 쎄는데 코스닥이 왜 죽은 줄 아세요 여러분 바이오가 안 올라갔어요 바이오가 시장 한번 보실래요 코스피가 상승했는데 여러분 370종목 올라가고 260종목 올라가고 600종목 떨어졌어요 코스피가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에요 370종목 올라가고 1050종목 빠졌어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오늘 좋지 않았어요 오늘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이오 쪽이 반응 안해주다 보니까 일부 실적 관련된 기업군대 제외하고는 HLB도 못 올라가 준거야 좀 간단히 명령합니다 왜?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여러분 실적 시즌에서는 어쩔 수 없지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 좋은 놈들이 올라가는게 사실 많은거에요 그리고 실적 좋은 애들도 재료소멸로 주는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단식 하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건 이거거든요 코스피가 여기에서 뚫고 올라가게 되면 2300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요 그러면 코스닥도 키 맞추기가 나오거든요 키 맞추기가 나와줄 때 누가 주도를 해줄거냐가 좀 중요 키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주도해줄 수 있는 애는 바이오에요 왜냐하면 2차전지만으로 코스닥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에코프로비엔 뭐 LNF 있지만 그런 기업군들만 올리기에는 너무 상승폭을 강하게 줘야돼요 앞구간에 매물대가 많은데 그렇게 상승폭을 줘야 되는 줘야지만 지수가 올라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HLB를 딱 봤었을 때 제가 또 어떤 말씀 추가로 드리고 싶냐면 HLB는 한 5% 올리면 코스닥 지수 제대로 걸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HLB가 올라가면 셀트리온의 스키에도 올라가고 셀트리온의 스키가 올라가면 바이오 기업군들 단발사 슈팅 다 나와주니까 그러면서 HLB가 누누이 말씀드린 412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러니까 중요한 메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41200원을 돌파를 못해주고 여기를 터치해주고 죽을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런 전환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냥 매물 때 딱 붙여두고 죽는 건 사느냐 그런 결정 타화를 보여줄 수 있지만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급상황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딱 그런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옵니다 한 번 오는데 이게 전환일지 아닐지는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가 어차피 무조건 올라간다느니 만다느니 뭐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행복해로 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치는 거죠 거짓말 치는 건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 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그럴 제가 이유와 근거가 제가 없잖아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그러고 무조건 그런다고 해요 행복해로 돌리고 싶으면 행복해로 돌려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가서 보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굉장히 객관적인 분석이냐 이거예요 아니지 그리고 기업 분석한다고 HLB 올라갑니까 기업 분석해서 올라갑니까 여러분 안 올라가잖아요 우리 이제는 이제는 알잖아요 제 영상 하루 이틀 보신 분들 없으실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내가 행복해로 돌리고 아무리 뭐 기업 분석해도 그 정석대로 안 간다라는 것을 결국 외국인들의 의지가 있어야지 올라간다라는 것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외국인들 차익 실험만 좀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차익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체크품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안정화 구간에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 제가 다 잡아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구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이제TV 홈페이지도 꼭 한 번씩 오시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혜택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주도주 뉴스 장전에 보내드리고요 3분 허브리핑, 무료 순종목, 이벤트, 기초강의까지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혜택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